고칭이 심할 거예요. 근데 가야 돼!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가! 살아야지! 빨리 가!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안 힘들고 살 못 빼고요! 안 힘들고 우리 성공 못 해! Let's go! 쇼미더프로필 총 150분 중에서 4분을 뽑았어요. 첫 번째 지원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32살 애기 아빠 임종순입니다. 아니 우리 아빠도 몸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여성 지원자 분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원생 유정훈입니다. 이분의 키워드는 제가 라이브에도 했었지만 타고났다! 보내셨던 분들 중에 몸매가 제일 타고났다! 본인이 몸매가 타고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좀 타고났던데? 감사합니다. 비율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원자 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25살 김사랑입니다. 김사랑 님은 라이브에서도 채팅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복권이다! 매천러러리! 지원을 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제가 원래는 거의 20년 동안 뚱뚱한 상태로 살았다가 이제 살 빼야겠다 싶어서 좀 많이 뺐었는데 이제 그때 좀 자신감도 얻고 인기도 좀 많아지고 이제 또 배가 부른거죠. 배가 부른거죠. 배가 부른... 인기가 떨어졌나요? 네. 내면을 좋아해야지! 전 내면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와주세요. 마지막 지원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듭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이분의 동기를 듣자면... 네. 괜찮죠? 어... 예?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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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형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나는 환승전에도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연락만 줘! 나갈게요. 전 이미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왜? 아... 예... 저는... 예... 한 4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결별하게 되어서... 예... 이렇게... 그것을 좀 연료로 삼아 불태워보고자 지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별하면! 예. 운동해! 공부해! 이거 연료가 좋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인스타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누구... 아! 인스타... 들어가셨어요? 안... 그거! 아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이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눌러봤어요? 안 눌러봤어요? 근데 눌러보긴... 근데 제가... 본인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그 최선만 다하시고 제가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틴 회사인 마이프로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식단, 프로그램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주하시는 그곳에서 저희가 PT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이제 운동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마이프로틴과 함께하는 쇼미더 프로필 진짜 진짜 대중적인 일반인분들을 저희가 한번 선별해봤는데요. 아빠! 그쵸? 네. 이별남! 아니 맞아! 괜찮아! 다 헤어지고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순환, 인생의 진리! 맞습니다. 인생의 진리예요. 타고난! 그리고 로러리! 로러리! 이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신력 테스트라고 해서 스피릿 테스트 오늘 하시고 도망가셔도 됩니다. 운동 종류는 딱 세 가지만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개입니다. 20개씩 3세트 끝. 하나, 둘,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런 속도로 하는 거는 이걸 멀리 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에너지가 다 밖에 나가버려서 크게 도우면 안 돼요. 천천히. 뭐 높이뛰기라든지 멀리뛰기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근육은 수축과 위안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텐션을 두셔야 돼요. 딱 놓고 다시. 딱 놓고 저희가 세 총 날리는 게 아니고 늘렸다가 다시 이거 줄이고, 늘렸다가 줄이고 해요. 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밀고 밀고 텐션을 느끼면 그때 다시 갖고 오세요. 지금 이 발이 지면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끌고 내려오세요. 셋, 끌고 오세요. 좋아요. 여기서 5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업. 다섯 개 끌고 오세요. 다섯 개 했어요. 끌고 오세요. 여섯,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그시 미세요. 던지지 말고. 그렇죠. 나이스. 아빠, 굿. 롤리 나잇. 롤리 나잇. 아니, 나도 입을 다 해보셨죠? 하나, 이거 던지는 거예요. 다시. 지그시 쭉. 그렇죠. 가지고 오세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굿. 넷. 하나, 둘, 셋, 넷. 지그시. 여덟, 가지고 오고. 어홉! 헬스raine. 하나, 일, 일. 셋 개. 마의 3 세트 왔습니다. 마의 3 세트가 뭐냐면. 아, 30개 끝나자마자 원판 하나씩 빼드릴 거예요. 그때는 템포 상관없이. 뭐, 속도 상관없이. 죽어라 마시면 됩니다. 단 7개. 7개 끝나면 바로 빼드릴 거예요, 바로 7개 하세요. 또 빼드릴 거예요 바로 7개 그래서 20개 맞히시고 7, 7, 7 하시면 돼요 허진이 한 발 했을까? 5초! 하나, 둘, 셋, 넷 빼주세요 여섯, 고! 7개 고! 하나, 이어, 둘, 여기, 셋, 넷 한 발 했을까? 여섯, 일곱, 고! 빨리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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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하나, 둘, 셋, 넷 고준아빠, 다행이야! 오케이, 걸어요 아, 못다왔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스물, 일곱, 일곱 이거 꽤 해보자, 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좋아! 렛츠고! 하나, 렛츠고! 좋아, 좋아, 보정이 좋아! 넷, 둘, 오! 셋, 넷, 다섯, 두 개 여섯, 오케이, 걸어요 아, 알겠어 넷, 일어, 가루, 일곱, 고! 하나, 둘, 비세요, 셋, 모여줘! 하나, 다섯, 여섯, 일곱, 빼세요, 고! 하나, 그거 가벼워줬어요, 가벼워줬어, 넷, 야꼬아! 넷, 여섯, 여섯, 이거 운동 안 되면 기만이야, 고! 하나, 둘, 일곱, 다 왔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이랑 유산소가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웨이트를 하는 거는 저희도 또 알아야 되니까 저희끼리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간단해요, 메커니즘은 그냥 근육 수축이에요 힘 빼고서 팔을 이렇게 만들어봤자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하는 데서 근육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에 이 관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그냥 이 동작하면 벤치프레스가 되겠네가 아니라 가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내 팔이 펴지는 거예요 근육이 먼저 나가면 돼요 미는 운동 아니에요 가슴을 짜는 운동이지 레그프레스나 벤치프레스나 딱 관절 피는 거 있죠? 네 이거 쉬는 치팅 행동이에요 치팅 쭉 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밀고서 다 수축이 되겠으면 바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 끊었다, 다시 놨다, 끊었다 놨다 아니에요 무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무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완을 먹여야 돼요 가지고 오세요, 지그시 갖고 오세요 이완 스트레칭 느끼시고 여기서 지그시 미세요, 쭉 그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쭉 아니요, 무게 지금 잡는 거 아니야 무게를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오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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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또, 자 지금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자세 변형 놓은 거예요, 속도랑 할 수 있어요 아빠 할 수 있어 미세요, 괜찮아, 제가 도와줄 거예요 미세요, 미세요 아니 하나 쭉 자세 하지 말고 그냥 가슴수 쭉, 가슴수 쭉 아빠 안 내, 밀어 쭉, 쭉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빨라요, 둘 서둘릴 필요 없어요 머리 치근 갖고 있어요 세 주세요 네 무게 갖고 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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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수치, 근육 수치 미는 운동 아니에요 천천히 밀어 쭉 내리세요 가지고 오세요 무게 다 놓치고 있어요 집중 힘들어도 해야 돼 수축 같이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세만 그냥 쭉 밀면 돼요 지금 했던 것처럼 쭉, 끝 우와, 나이스 일곱 아, 좋아요 열넷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쉴 거 없어 고 괜찮아, 미세요 밀려요, 밀려요 나이스 천천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덟 괜찮아, 밀어야 돼 집중, 집중 아니에요 그래도 운동은 진지하게 쭉 하나 레츠고 그때 생각하세요, 그때 영광을 생각해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레츠고 보여줘 미세요 그 속도를 밀릴 거 팔 흔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동작만 기억하세요 그대로 올려줄 거예요 동작만 기억하세요 그렇지 동작만 오케이, 마지막 여덟 괜찮아요, 그거 자세만 하세요 내가 다 해줄 거예요 쭉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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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세만 기억하고 세게 쭉 그 자세만 그 자세만 열 자, 두 개 힘이 안 들어가네 와... 자지 마세요 가자, 내려 그대로 지구 씨 동작만 기억하세요 동작만 제가 올려줄게 동작만 여덟 가만 근데 템포 너무 좋아요 이 습관 드리면 좋아요 네 날씨 가져오세요 이게 우리가 막 발 동동 구른다고 벤지 플러스가 잘 밀리는 거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밀려요 뭔지 알죠 근데 힘드니까 이게 우리 몸이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선수한테 배웠을 때 발을 막 동동거렸어요 제훈이가 제훈이라는 친구한테 말한다면 형, 그 발 동동 그만 구리세요 이거 한다고 이게 돼요? 안 돼 그때부터 고쳤어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포트 알아서 도와주거든요 그것만 느끼면 돼요 이 발을 멀리 보낸다기 보다는 돌 가슴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해야 돼요 네 그거 깨닫는 순간 몸 금방 가집니다 쭉 네 내가 다 해줄 거예요 그냥 템포만 딱 지키세요 네 힘들면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힘들어 쭉 가지고 오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세요 운동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린 결과를 만들어내기 와서 온 거야 쭉 하나 빼주세요 자, 일곱 개 바로 갈게요 고 빵 하나 둘 셋 일곱 마지막이에요 빈봉 둘 더 왔어요 다섯 개 하면 돼 셋 나이스 여성분과 남성분 운동을 분리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유산소 베이스로 조금만 할 거고 남성분들은 팔 운동할 겁니다 앞으로 내고 여기서 다시 걸쳐 놓은 다음에 걸쳐 놓은 때 보여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내려요 그렇죠 내리고 저항 받고 이걸 쭉 찢으세요 업! 업! 올리세요 팔군내리고 팔군내려 두 개 남았어 두 개 업! 내가 올려줄 거예요 배치 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려 빨리 내려 아니야 아니야 쉬지마 쉬지마 마지막 하나 올리고 조금 내리세요 그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끝 왜 온 지 기억하세요 내리세요 매우 문제 있으니 생각하세요 아 나이스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오늘 복복이랑 캠퍼 맞춰서 앉았다가 오시면 돼요 더 높게 더 높게 무릎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3초 할 거예요 자 괜찮아 하나씩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좋아요 굿 이거 버티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내일 버텨야 돼요 여기에 지가 안 돼요 하나씩 무릎 올려야 돼 5 6 7 4 오케이 들어오세요 알았을까 빨리 갈 거야 움직여 1세트 끝났어 움직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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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빨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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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을까 앉았다 끝 잘 들어오세요 지금 두 분 굉장히 지금 지금 뭐야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근데 가야 돼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가 하나씩 빨리 가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안 힘들고 팔 못 빼고요 안 힘들고 우리 성공 못 해 레츠고 이거 습관되면 안 돼요 올려야 돼 3 4 5 5 다시 올려야 돼요 6 5 이거 익숙해져야 돼 올리세요 오배님 올리세요 7 6 레츠고 와야 돼요 혼자 혼자 어떻게 혼자 갈 거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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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3초 28 29 30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저희 5분 운동했어요 5분 잘 하신 거예요 5분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5분을 5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뭐 운동을 해서 뭔가 하자가 아니라 제가 한번 운동 습관을 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특히 힘들 때 과연 내 말을 잘 듣는지 힘들 때 꼼수를 쓰는지 제가 다 지켜봤는데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요만큼 차이가 많은 차이를 내거든요 오늘이 기점으로 이제 다이어트 진행할 거고 저희가 식단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마이 프로틴 보충제 필요하시면 거주하시는 근처에서 PT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게다가 제가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 저희는 오늘 봤어요 가능성을 아 해낼 수 있겠구나 프로필 찍으시고 바로 소개팅 갑시다 해주시나요? 응 응 근데 그 컨텐츠 하면서 또 맘에 드는 팬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DM 오면 제가 연결 시켜드릴게요 진짜 멋있는 가족 사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저는 그냥 프로필 사진보다 진짜 의미가 있는 제가 나중에 사진처 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지원자분께서도 이제 그 만족감을 가지고 언젠가 저와 로데오 거리에서 헌팅 포즈에 가다가 눈 딱 맞추셨을 때 진짜 제가 또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 오늘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들으라 들으시라 외친 거예요 화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게 힘들면 잘 안 돼요 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랑 콜라보 했냐면 마블 디 스파터맨 스파이더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이고 이건 뭐야 블랙팬서입니다 클리어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클리어웨이 이건 진짜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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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리어웨이 이제 포터볼이네요 choose your spot power라고 쓰여있는 쇠수저 여기 다 딱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블랙팬서도 똑같네요 구성이 블랙팬서 이렇게 있고요 블랙팬서 맛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디지게 맛있네 이거 뭐냐 약간 포도향이 나는 굉장히 상큼한 맛이에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개추 이거 살짝 그냥 분유 맛 있지 어렸을 때 먹는 그 분유 맛 그 되게 고소한 맛 그 맛이 나네요 근데 두 개 다 맛이 괜찮은데 난 그래도 블랙팬서가 좋다 여러분의 슈퍼파워는 뭡니까? 예! 우리 마이프로틴이 여러분들의 운동능력과 목표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여러분들의 슈퍼파워를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입니다 바이 와 이건 진짜 맛있는데 이걸 먹을래 아 대박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한 맛 한 맛 저 믿고 poster이 Dallas 한 dysmen 이 아 이런 이 아 우 아 나 아